오오오 yee though 내 basically 이렇게 이거는 내키린 궁은 없어요 궁은 없어요 어 미산들아 잘 sensation Jar 근데 시비르 시비르 시비르가 theraf 이한전사 이한전사 한 명만 resemble 마하 토스 근데 시비르 압장멸 으 natomiast krr hee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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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m 슬라 Of And cognitive 펜타킬! 펜타킬! 상윤! 상윤이 나도 짐승이다 정말 야성적으로 앞으로 들어가면서 막 다 때렸죠 이야 상윤 부모님도 오늘 오셨는데 이야 오늘 정말 기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아 펜타킬 이벤트가 이렇게 부모님 아빠가 펜타킬 만들어내는 상윤 일단 싸움 자체는 애쉬가 멀었구요 4대 5 상황이었는데 헤카링이 무리하게 들어가서 터졌고 서로 광역 CC가 막 대박이 나는 와중에 MVP가 잘 싸우는 구도였어요 그런데 상윤이 살아있었고 시비를 가 상윤이 딜을 계속하고 있었던 구도였던게 굉장히 컸죠 여기있어! 플래시! 헛! 쩌쩌쩌쩌! 애쉬! 뿅! 구치클레이 맞고 들어갔다가 다 낯이 안포 Quer 구치구치 이거는 내가 치면 안 되는데 이벤트쩌쩌